디다스쿠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애도시대의 밤거리와 조선시대의 밤거리를 구경을 좀 하죠. 왜 밤거리의 차이가 이렇게 나는가? 애도시대는 505민이라고 하는데 민들은 50%의 세금을 냈는데 왜 이들은 이렇게 화려하게 살고 왜 이들은 이러한 화려한 밤거리인가? 조선은 10%의 세금이라는데 단적으로 세금 세율만 비교해보면 그런데 왜 조선의 밤거리는 저러한가?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은 나중에 한번 따로 모아서 해볼게요. 1719년 9월 11일자 기록이에요. 조선통신사가 임진왜란 이후에 1719년에 일본에 간 기록이에요. 신유환이라는 사람의 해유록의 일기의 형식으로 기록된 기록물이에요. 이것의 조선통신사의 일본 방문은 임진왜란 이후에 아마 아홉 번째 방문일 거예요. 이게 1719년에 9월 11일 날의 기록은 황경이라는 백로가 사는 곳, 표토를 간 거예요. 그래서 간략하게 한양에서 언제 출발해서 언제 부산에 닿아서 일본에 오게 되었는지 아주 짧게만 보죠. 그래서 조선통신사가 대체 임진왜란 이후에는 무슨 구실로 갔는가가 여기 기록이 짧게 나와요. 제가 부분 부분만 발취를 했어요. 아주 간략하게. 신유환의 해유록을 보면 시작이 무술련 정월하고 길게 문장이 써 있어요. 그래서 그 앞부분만 제가 짧게 발취를 했는데 이 무술련 정월에 일본 쪽에서 공문을 하나 받는 거예요. 공문에 일본 방문을 해주세요라는 내용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을해년 4월에 한양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무술련 다음에 을해고 이 을해년이 1719년이에요. 즉 이 무술련은 그 전해인 1718년인 거예요. 이게 1718년 1718년 1월달에 일본 관백인 원길종이 새로 즉위를 했다. 이 원길종이라는 게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도쿠가와 요시무네예요. 요시무네.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겐지잖아요. 겐지. 일본 소리는 미나모토예요. 미나모토. 대마도에서는 미나모토 요시무네. 이렇게 공문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요시무네 8대 쇼군이 새로 자리에 올랐어요. 이 사람은 1716년에 올라요. 공문은 2년 후 정월에 지금 소개되는 거예요. 대마도 태수. 태수라는 게 영주인 거죠. 태수라는 단어는 중국과 조선의 단어고 대마도 쪽에서 조선식의 단어를 써준 거예요. 이건 태수라는 단어를 일본에서는 쓰지를 않아요. 한자 이름 평방성이가 보낸 거예요. 공문을. 사신을 부산 동래관에 파견했다는 거예요. 부산의 동래관이 조선시대 때 일본과 무역하는 관청이에요. 이곳이. 일본과의 정보 교류를 부산의 동래관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사신의 보고서에 의하면 자기들의 신군, 새로운 군주인 요시무네가 찬이라는 게 있다, 계승하다예요. 나라를 유, 해부, 홀드예요. 나라를 요시무네 새로운 군주가 이었다는 거죠. 옛일을 다시 조선에 청한다는 거예요. 신뢰를 담은 문서를 조선 쪽에 바칩니다. 이웃의 화목을 닥자하면서 자기들의 문서를 바친다는 거죠. 그 명분은 요시무네의 즉위예요. 그래서 임진왜란 이후에 이게 구차인데 요시무네는 여덟 번째 초군이고 임진왜란 이후에 대도시대의 조선통신사 방문은 이 쇼군이 새로 지휘할 때 그때 조선통신사를 초대하는 공문을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이게 웃기게도. 3대 이에미스 때부터 8대 요시무네까지는 대개 쇼군이 직위할 때 이런 초대장을 받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선통신사의 방문의 목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우스운 거예요. 이게 쇼군이 새로 지휘하는데 인사하러 조선 쪽에서 가는 모양새잖아요. 이게 그렇죠? 1년 후인 4월에 17일 9년에 4월 11일 날 양재역에서 일단 숙박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양재역의 정확한 한자가 이 글자예요. 그래서 4월 11일 날 양재역에서 하룻밤을 자고 5월 13일 날 부산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이게 도착한다라는 단어를 이 젖자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한양에서 부산까지 대략 한 한 달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부산에 5월 13일에 도착하고 한 20일 즈음에 제가 한 일주일 지나서 배를 타고 출발을 해요. 대마도 쪽에서 배들이 와서 배를 가이드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 모양새가 그래서 부산에 와서 한 일주일 동안은 바람을 제대로 받아야 하니까 바람을 기다리고 말은 귀신한테 제사 안 지내고 한다는 조선의 유교지만 바람풍에 대해서도 기도를 하고 그리고 바다 해신에 대해서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온갖 미신 짓은 다 해요. 15일 날 기록을 보면 부산에 와서 이틀에 새벽에 객사를 나와서 망궐예에 참석을 했다는 거예요. 망궐예, 벌을 바라보면서 예를 갖추는 거예요. 이 조선이란 곳은 킹이 신이거든요. 킹이 하나님이에요. 한양을 벗어나면 이 신하들은 밖에서 이 킹이 있는 궁궐을 향해서 예식을 차리면서 절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망궐예예요. 이순신의 난중일기를 보면 이 망궐예 하는 날짜들이 있어요. 그래서 망궐예 하는 날이 되면 산에 올라가서 선조가 있는 의주를 향해서 이순신이 망궐예를 또 해요. 이 망궐예를 또 언제 해요? 중국 글이에요. 소국의 군주가 중국 황제가 있는 궁궐을 향해서 예배를 하는 의식이라는 거예요. 조선왕조 시대에 조선군주인 조선킹이 설날 동지 중국 황제 생일, 중국 황태자, 황제의 아들의 생일. 이때 조선킹이 한양에서 서울에서 지금 서울이라는 거죠. 북경을 향해서 요베, 멀리서 절을 했다는 거죠. 위대한 조선 군주께서. 얘들은 완벽한 중국 애들의 노예예요. 노예 이게. 이 중국 애들을 향해서 이런 망궐예 하는 속국도 이 조선이 유일한 거예요. 참 비참한 나라예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런 조선이 위대하다는 거고 그래서 중국몽을 꿔야 한다는 거고 완벽하게 조선 500년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현대의 조선 땅의 킹이 돼서는 역시나 설날에 중국분들을 향해서 설날 인사를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런 짓을 해요? 이 망궐예를 회복하자는 거예요. 21세기에 그분이 저들의 위대한 우상님이신 저분께서. 참 이 조선이라는 정체성의 민족이란 인간들. 참 재밌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때 5월 한 20일쯤에 부산에서 출항을 해서 9월 11일쯤에 덴노가 사는 교토에 오는 거예요. 대략 4달이 걸린 거예요. 여기까지 오는데. 군데군데 거치면서 인사하면서 오는 거죠. 시험시험. 이날 기록만 잠깐 보죠. 막다라는 거예요. 청. 새벽에 일어나다. 산성주예요. 산성주. 이 산성주라는 곳이 야마시로쿤이에요. 이 산성이라는 야마시로의 토토가 있는 거예요. 이 야마시로 지역 경계로 들어온 거고 지금 이 홍신사 일행이 강변에 성이 하나 있는데 이 성 이름이 요도성이에요. 요도성. 이 정활정이라는 글자의 물수변이 있는. 이 요도성이 있는 곳이 이쪽 부근이에요. 이쪽 지역이 지금 히로야마 지역인 거고요. 지금 오사카가 여기잖아요. 이쪽 세토네를 통해서 들어와서 오사카에 닿아서 강물을 타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교토에서 오사카까지 긴 강물이 흘러요. 이걸 요도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도강. 한자로 이 글자를 쓰고 요도가와라고 해요. 내천자를 써서 얘들은. 이쪽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강이에요. 요도가와가. 요도가와 바로 상류 쪽 지류에 이 교토 중심을 가르는 얕은 강이 흘러요. 그게 가무가와예요. 이 비와 호 물들이 바닥에서 흘러서 이 요도가와를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이 일행이 지금 이쪽에 있는 거예요. 통신사 일행이. 이쪽에서 더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교토 시내 중심으로. 그래서 오늘은 이 야마시로에 들어와서 여기의 환경. 벤누가 사는 이쪽에서 잔다는 거죠. 당일날. 그래서 아직 20리쯤 남았다는 거예요. 이 보이는 요도성에서 북쪽으로 좀 더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날은 이미 혼모. 이게 저녁이 돼서 어둑어둑해지는 거예요. 짙은 밤은 아니고. 그래서 길의 좌우에는 협식 대간. 이 간이라는 게 장대예요. 좁게 심은 거예요. 큰 장대를. 길 양쪽에 큰 장대들을 세웠다는 거고. 그 장대에 걸려 있어요. 큰 등이. 마치 그게 앙. 이게 항아리예요. 항아리. 둥근 항아리. 장대에 둥근 모양의 등불을 걸은 거예요. 이게 가로수길을. 열초 기중. 불타오르는 침지불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황랑 영요. 황랑이라는 게 밝은 거예요. 그 밝기가 아주 눈부시게 빛나는 게 영요예요. 가는 길 양쪽으로 긴 장대가 세워져 있고. 다닥다닥. 그리고 거기에 등불이 비치는데 아주 진하게 비치는 거죠. 다섯보에 한 쌍이 있다는 거예요. 다섯 걸음마다 좌우에 한 쌍씩의 장대들의 등불이 있는 거예요. 밤의 밝기가 마치 낮과 같다. 그래서 이때 통신사 행렬은 들어갔어요. 실상사로. 거기서 옷을 갈아입고 지지부지. 지지라는 게 능지할 때 지고 지각할 때 지예요. 천천히 그냥 느긋하게 시간을 보낸 다음에 옷을 갈아입고 실상사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 1인칭을 나여를 써요. 동복. 나는 꼬마 종을 데리고 간 건데 자기는 말을 탄 거고. 초간이라는 것은 뚝 떨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자기는 따로 홀로 6, 7명의 외인들과 같이 천가. 거리를 뚫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 중심을 뚫고 가는 거예요. 관광 보는 거죠. 남녀들이 금수. 금이라는 것은 비단의 면이고 수는 수놓은 거예요. 비단으로, 비단실로. 현안. 빛나는 눈이에요. 그래서 남녀가 비단 옷을 입고 가는 모습이 눈이 반짝반짝 거리는 거죠. 대판. 오사카를 이 사람이 지났거든요. 오사카 때도 이런 남녀들의 모습들을 관광을 했었는데 오사카와 비교할 때 불씨, 배사. 불씨라는 게 수거적인 표현이에요. 한자 문장에서. just란 뜻이에요. just. 배사. 몇 배. 사람 게 다섯이지만 다섯에 두 배에서 열 배가 아니라 수배 정도 됐다는 거예요. 수배. 이 비단 옷을 입은 거리의 남녀들의 모습이 몇 배는 돼 보인다. 오사카와 비교할 때. 그래서 오사카보다도 이 교토 쪽이 더 화려하고 눈부신 거예요. 이 모습이. 길의 왼쪽에는 2층의 누각이 있었다. 표묘 반공. 이 반공이 허공이 반이잖아요. 약간 높은 허공에 이 표라는 것 자체가 이종표면서 이종표가 표묘한다는 거는 약간 흐릿하게 보이는 이종표예요. 이게 동사라고 써져 있더라. 동사까지 온 거예요. 저 댄노가 있는 저곳이 해안교라는 평안경이에요. 평안경. 해안 시대에 할 때의 그 해안이고. 이 해안 성벽의 모습은 정확하게 길게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동서 가로로 4.5km. 남북 세로로 5.2km. 정확하게 이 직사각형으로 도시를 만들었어요. 이 해안경이. 세로가 좀 길게 해서 5.2km, 4.5km의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직사각형의 안쪽 저쪽 북쪽에 댄노가 사는 거주지가 따로 있는 거고요. 이게. 이 해안교의 남쪽 대문에 동쪽과 서쪽에 각각 동사, 서사라는 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서사라는 절은 지금 터만 남아있고. 이 동사는 이 해안 시대에 시작하는 서기 800년 이전에 지은 절이고. 지금도 있는 절이에요. 해안교의 남쪽 대문의 이름이 나성문이에요. 나성문. 일본 소리로 라시오몽 하는 거예요. 라시오몽. 라시오몽 소설 있잖아요. 아쿠타카 리누스케. 그 라시오몽이에요. 여기가. 라시오몽을 통과하면 바로 들어가면 거대한 큰 길이 하나 있어요. 이걸 주작대로라고 해요. 주작대로. 이 주작대로가 폭이 82미터예요. 82미터. 이 주작대로를 쭉 가다보면 이 끝이 덴노가 사는 거주지인 대네리. 다이다이리라고 해요. 안쪽 깊숙한 거주지라는 거예요. 이게. 덴노가 사는 거주지. 이 해안교는 당나라 장안을 가서 장안성을 보고 축소해서 카피해서 만든 성이에요. 이 해안교라는 거는. 장안성의 주작대로는 폭이 147미터였다는 거고. 그래서 이 해안교라는 거는 해안시대 794년 이쪽으로 천도를 해서 만든 성인 것이고. 간무덴노 때. 그래서 이때부터 해안시대인 거고. 12세기 갬페이전쟁까지요. 그리고 나서 가마쿠라 막부 시대가 열리는 거지만. 이 해안교는 794년부터 1869년. 즉 대정봉환 1867년 하고. 그리고 나서 덴노의 코트는 이 교토에서 동경으로 옮기는 거예요. 수도를. 그래서 그 이전까지 이 해안교가 일본의 덴노의 자리인 거예요. 거의 천년 가까이에요. 그래서 막부가 저쪽으로 갔어도 덴노의 자리에 있는 이 해안교였어요. 중간에 한 번인가 옮겼다가 다시 이 해안교로 들어와요. 덴노는. 이 1869년에 덴노가 동경으로 가서 정식 수도가 동경이 되는 걸. 동경 전도. 토큐 텐토라고 해요. 이 전도라는 게 수도를 정한다라는 중국하고 조선도 쓰는 단어예요. 이 전도라는 것은. 즉 이때는 동사를 지나가면서 주작대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조선 한양식으로 보면은 해안교라는 게 조선의 성벽 안인 거예요. 이 나생문이라는 게 남대문인 거고. 지금 소위 조선의. 지금 이 일행이 나생문까지 가는 길 자체도. 길 양쪽에 빽빽하게 다섯 걸음마다 좌우로 긴 장대의 가로등 등불이 화려하게 있는 거고. 비단옷 입은 남녀들이 빽빽하게 지금 오사카보다 더 많이 다니는 거고. 지금 이 모습은 어디까지예요. 이게 서울 사대문 성벽이 바깥이에요. 바깥. 조선 한양으로 치면은 거지들이 사는 성벽 밖이에요. 이게 조선의 모습은 거지들이 사는 지금 성벽 밖의 모습이. 얘들은 가로등에 불빛들이 빽빽하고. 비단옷을 입은 남녀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수많이. 하물며 지금 동사를 지나면서 이거는 뭐예요. 나생문 남대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들어가서 주작대로 양쪽을 보는데. 충칭의 누 그리고 보물 같은 각 집. 그거를 지금 지나가면서 보는 거예요. 오른쪽의 동사를 지나서 나생문을 들어가서. 이때부터 더 화려한 거예요. 이 헤이안큐의 모습이. 조선 한양 사대문 성벽 안의 모습은. 이제 사대문 안의 모습은. 그야말로 금과 은의 눈부시게 찬란함이. 아 정말 기록할 수가 없다. 영혼이 피곤해지고 눈은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빛들 때문에. 난생 처음 보는 거거든 이거는. 이런 풍경은 후쿠오카에서도 보고. 들어오면서도 계속 봤는데. 이 헤이안큐 안은 더 화려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역과 진화하는 거죠. 이 초가 마을이거든요. 그래서 성벽 안에 들어와서 몇 마일을 지나갔는지 모르겠는데. 달빛과 등빛이 함께. 이 등빛은 인위적으로 만든 지금 거리의 빛이에요. 집의 빛과 그 가로등의 빛들. 달빛과 지금 하나가 돼서. 아 그 위아래. 위는 달이고. 아래는 헤이안큐의 집의 거리의 빛들이에요. 그게 끝이었다. 소행. 밤길이 수십리였다. 열. 검열하면서 보는 거예요 이거는. 천만 기관. 아 정말 엄청난 기이한 광경을 자기는 봤다는 거죠. 여기서. 그게 모두 세간. 세속. 세상 속의 모습이 비 아니었다. 증경. 이 증경이라는 것도 한자 문장의 수거 같은 단어예요. 일찍이. 일찍이 이전에 세상 세속에 있었던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 황홀. 너무나 그야말로 황홀해서. 뭐와 같냐면 기화총리. 기라는 게 구수라고 보배옥이에요. 총이라는 게 들이에요 들 우리말에. 보석 같은 꽃들 속에 있는 듯이 너무나 황홀했다. 견. 보는 거죠 마치. 뭐를요. 복래 백금선궐의. 이 복래라는 게 금강산 복래가 아니라 뿌완서에 나오는 중국 신화의 전설로 전해지는 신선이 사는 산 이름이 복래에요. 이 백금이라는 것은 하얀 금속으로 은이에요 은. 하얀 은빛 색깔이에요 이거는. 아 중국의 신선이 산다는 그 복래산의 하얀 신선의 궁궐을 보는 것 같다. 태이안큐의 소위 남대문인 정문의 나생문까지 가기 이전에 그 길도 빽빽한 등불이 화려하게 빛나는 가로수길에 남자 여자들이 비단 옷을 입고 눈은 초롱초롱 빛나고 그 남녀의 무리가 오사카보다 그 수가 수배인데 이것조차도 이 사람한테는 참 진기한 광경인데 그 남대문 나생문 정문을 지나서 오른쪽의 동사를 바라보고 들어가는 그야말로 해이안큐 조선식의 사대문 안의 모습은 그야말로 전설상의 신선의 궁궐 같다는 거죠. 이 모습 자체만으로도 조선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다음에는 우리는 조선의 밤거리를 모르잖아요. 이 조선시대 밤거리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참 위대한 조선의 아름다운 밤모습 이런 식으로들 되게 말을 하거든요. 사가들이 자료가 없으니까 그 지옥 같은 깜깜한 조선시대 밤의 모습을 다음 시간에 원문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불이 없어요. 불이. 조선시대에는 소방서가 없어요. 에도시대에는 대화재 사건이 빈번해요. 왜요? 이런 불빛들의 도시천국을 해서 일본 전체가 화재사고가 빈번해요. 그래서 에도시대의 큰 주제 중에 하나가 소방대예요. 소방대. 쟤들은 소방대 관련 드라마도 있어요. 유명한. 그래서 조선시대 때 소방대가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조선시대 구한말의 조선소방대를 시연한다는 등 어쩐다는 등 하는 그런 기사들도 있다는데 조선시대에는 불을 날 일이 없어요. 왜? 조선은 이런 인위적인 불빛이 전혀 없이 그야말로 깜깜한 지옥이 조선의 야경이에요. 그게 현재 북조선의 밤하늘의 모습이고 그래서 밤에 인공위성에서 찍은 한반도의 모습은 이쪽 남쪽만 찍히는 여기는 섬인가 북쪽은 깜깜한 거고 그 모습을 다음 시간에 보조 원문으로 그러고 또 한 번씩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